스탠바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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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고단입니다 아니 어두워 무대를 할때는 어두워가지고 쪼잉건중에 계신지 몰랐는데 진짜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인사 먹어보는거 진짜 처음인거 같은데 앞쪽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네 뒤쪽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있어요 왼쪽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또 있어요 오른쪽 안녕하세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대각선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대각선 정말 많아요 여기 대한비 입구 들어올 때부터 주점 여러분 주점 드셨어요?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대답을 안하시는데 아니 근데 원래 정신의 끝이 그러면 혹시 지금도 살짝 하셨다 한자리 딱 한자리 딱 한자리 좋아요 좋아요 어쩐지 되게 열광적으로 호응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뒤에 닫히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해주세요 밀면 앞사람 한번 닫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저희가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목소리 못 들어본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개인 소개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단 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미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추억 만들어요 구구단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혜정입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셰이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소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미나입니다 아 네 오늘 미나가 오전에 다리를 다쳐서 무릎을 다쳤어요 근데 이렇게 와줬으니까 미나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이 무대 끝나고 바로 회복을 들어갈 인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복 중이에요 미나 한 번 해주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같이 무대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언니들이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 완벽한 무대를 보여줄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함성 질러주세요 여러분 와 저기 뒤에 서 계시는 분들도 진짜 계속 호응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말씀하시면 될까요? 아뇨 마침 이번 곡이 이번 곡이 약간 지금 선선한 달력바람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선선한 느낌 따라서 한 곡 살짝 얹고 그 다음에 호응을 저희가 바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가라앉혀서 옆에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오늘 뭔가가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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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